눈썹 어딨어요? 눈썹? 눈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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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손톱 손톱? 손톱 맞았다 이거? 손톱 손톱 정미는 손 손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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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아니다 Grab a instrument 여기 손톱 턱? 여기 턱? 응. 친구들 중에서 턱. 그치? 정미 턱 거기 있지. 턱 어디 또? 턱? 여기? 여기는 턱은 없는 것 같아. 여기 있나? 그건 이. 어 맞아. 거기 턱 있지? 턱! 그러면... 엄마! 이거 내가 다 맞추면서 저거 할 거야? 그러면? 스티커 해도 돼. 허벅지 어디 있어? 허벅지. 허벅지 알아? 허벅지? 허벅지 뭔데 엄마? 허벅지 몰라? 뭐? 이게 허벅지야. 여기. 아! 아 여기? 아니 그건 무릎. 무릎 위에. 무릎 위에? 응. 여기 빨간 거? 아니. 여기. 여기가 허벅지. 여기. 여기. 허벅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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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왜 계속 발만 해? 그럼 배꼽 찾아볼까? 배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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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꼽이 거기 있어요. 배꼽. 배꼽 어딨어? 정미희 배꼽 어딨어? 그치? 그치? 그럼 얘 배꼽은 이거야? 그치 여기 있지. 근데 배꼽 표시가 없네. 팬티에 가려졌나? 그러게. 여기 있는 거 아니야? 그러게. 잠깐만.